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구사이는 고약한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노는 모든 물건을 가리키는 총칭이며 물건 거라는 의미입니다. 니는 조사이며 특정한 단어에 붙으면 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쿱다는 뚜껑이라는 의미입니다. 쿱다오 수로는 뚜껑을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취가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며 적당히 은폐하려는 것을 나타냅니다. 쿱다오 수로 쿱다오 수로 쿱다오 수로 쿱다오 수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